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의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됨에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래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성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투 깨뜨린 말씀 가지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유아 출생에 대해 남겨진 기록입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기록 같지만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어난 세례유아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유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참 복음을 그리고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과 또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히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정말 직분을 맡아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착한 일들만 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가정과 또 그의 가문 사람들과 또 지금 예배들에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약한 믿음입니다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상태에 있었던 그 나이 많은 사가리아 부부에게 아이를 허락하셨고 드디어 또 기한이 차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웃과 친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그 현장 속에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사가리아는 이 기쁨을 함께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 아이가 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지만 사가리아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이 불신앙의 고백을 한 사가리아는 20절 천사 가브리엘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 그때부터 엘리사벳이 해산할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는 일시적인 그 징계인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아이를 분명히 가질 것에 대한 징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역사를 더 이상 지식으로 알고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믿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시면 역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던 중에 뒤에 애굽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불신앙의 목소리를 댑니다 아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고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모세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조용히 하라는 거죠 이 모든 일 또한 주께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실 터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사 6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성벽을 타고 올라와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6일 동안 돌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면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있을 리가 만무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기도 전에 그들의 옛 체질과 옛 습관을 아시고 이미 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수하 6장 10절입니다 여우수하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모세가 불신하가는 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도 그리고 이 여우수하의 승리 공식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의 불신함과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침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또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기만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무엇인가 꼭 해야만 한다고 노력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체험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면 초과인 경우에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축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0편 37편 7절과 8절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말들이 나올 것 같으면 먼저 침묵을 통해서 한 번 더 참는 그 연습과 또 그러한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확실한 그 믿음을 통해서 현장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믿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연한 그대로 사가리아 부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때가 되어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9절 태어난 지 발일지에 될 때 한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만들어줄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었던 사가리아의 친족들이 와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리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유교보다 더 엄했을 것 같은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자 그것도 며느리가 너무나도 대담하고 담대하게 가문의 어르신들에게 안된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유교문화와 비슷하게 가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사가리아는 제사장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문에는 없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안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사가리아에게 재차 확인을 합니다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랬음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사가리아 또한 역시나 요한이라는 그 동일한 이름을 서판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지음부터 해산하는 지금까지 그 약 10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말 한마디 못했던 사가리아는 그 침묵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혀가 풀리고 말을 시작한 사가리아의 첫 마디가 뭐였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침묵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되었고 확실한 믿음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의 집에 왔던 마리아의 그 성령 임신도 보았고 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선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8절부터 79절까지 사가리아의 찬송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과 또 그 구원의 주인공이 다이세 자선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세례유아는 그 길을 앞서 준비하러 온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 성취됨을 보고 체험하며 믿음이 회복된 그 사가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단 하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지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들의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찬양이 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 말하고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65절과 6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가라는 물론이고 그들의 집안과 또 친족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 온 유대 산골 두루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그 말을 들은 모두가 두려운 마음에 그 말을 마음속에 두기는 했지만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며 남일 말하듯이 하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태어난 요한인 건 알겠는데 지금 제 3자 입장으로 멀리서 관찰하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오실 그 메시아를 찬송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반면에 똑같은 장면을 보고 들은 누군가는 구경꾼 수준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도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렇게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경꾼으로 머무르게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직분 맡아서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기는 하지만 정확한 복음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찬 복음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대 아 그래?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게 아니라 강단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고 구경꾼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과 사명 재확인의 시간표를 통해서 믿음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전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한 구경꾼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확신 속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지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